저번 동영상에서 우리 equals에 대한 수업을 했죠? 죄송합니다. 너무 길었죠? 그런데 흐름을 끊을 수는 없어서 제가 어쩔 수 없이 드라이브를 좀 걸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선물의 의미로 아주 짧게 끝낼게요. finalize라는 그런 메소드인데요. 이 메소드가 무엇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메소드는 객체가 소멸될 때 호출되기로 약속된 메소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든 인스턴스가 Java 안에서 소멸될 때 어떤 처리해야 될 작업이 있다면 여러분은 finalize를 오버라이딩해서 재정의를 해주면 그 재정의가 되어 있는 내용이 호출이 되기 때문에 객체가 소멸될 때 일어나야 되는 일을 여러분이 작성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메소드는 어떠한 취지를 갖고 있는 메소드인지만 일단 이해하시면 될 거고요. 또 많은 Java의 전문가들이 이 메소드의 사용을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만류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메소드를 볼 일도 많지는 않을 것이고 이 메소드를 여러분이 직접 사용하는 것은 왜 자신이 이 메소드를 사용하는가를 분명히 아는 상태에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브젝트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API들 중에서 예를 들면 투스트링은 가급적 구현하시는 것이 권장됩니다. 그래야지만 어떤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고 그렇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퀄스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오브젝트 클래스가 갖고 있는 이퀄스를 그대로 사용하시는 것이 권장돼요. 객체와 객체를 비교할 때는 이퀄스를 쓴다. 그런데 만약에 객체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설명을 깜빡했나요? 원시 데이터형, 즉, byte, short, int, long, plot, double, 물론, character 이것에 해당되는 원시 데이터형이라는 특수한 형태의 데이터 타입들 이러한 것들을 사용할 때는 비교 연산자를 쓰시고 그리고 스트링이나 또는 객체를 여러분이 비교하실 때는 이퀄스를 쓰라는 것 그래서 제가 깜빡해서 여기서 설명을 좀 드립니다. 그 다음에 finalize는 사용할 리가 없고 사용할 경우가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에 제가 finalize 대신에 가비지 컬렉션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드리고 이번 동영상은 끝내겠습니다. 가비지 컬렉션은 영어로 이렇습니다. 여기서 가비지라는 것은 쓰레기, 컬렉션은 쓰레기를 수집한다, 쓰레기를 버린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인스턴스를 만드는 것은 내부적으로 컴퓨터의 메모리를 사용하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메모리는 램을 의미합니다. 램은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죠? 대충. 링크 클릭하시면 압니다. 그래서 컴퓨터에 있는 여러 가지 형태의 저장장기 중에 램은 가장 빠르고 가장 비싸고 그리고 컴퓨터 전원이 꺼지면 그 안에 있는 데이터가 날라가 버리는 형태의 데이터입니다. 그런데 이 램이라고 하는 저 메모리가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이 어떠한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려고 하면 그 프로그램이 하드디스크에 있는 상태 그대로 실행되지 않습니다. 그 프로그램은 바로 저 램이라고 하는 아주 빠른 형태의 메모리에 올라온 상태에서 실행이 되게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 저 램이라고 하는 자원은 컴퓨터에서 가장 귀중한, 가장 소중한 저장 공간이라는 겁니다. 가장 비싸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애플리케이션은 저 램을 적게 사용하면서도 파워풀한 일을 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이 좋은 애플리케이션이에요. 그런 이유 때문에 많은 언어들이 이 램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데이터들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바에서도 그러한 방법을 제공하는데요. 자바는 아주 제한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바로 그 작업, 램을 관리하는 아주 까다로운 작업을 자바에서는 아주 많이 자동화시켰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이 가비지 컬렉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충 이렇게 동작해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어떤 인스턴스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변수에 담았습니다. 그런데 그 변수를 사용하는 것이 더 이상 없다면 그 변수에 담겨있는 인스턴스는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자바가 정기적으로 순찰을 돌면서 그렇게 사용되지 않는 변수를 발견하면 걔를 킬해버립니다. 삭제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걸 통해서 자동으로 메모리의 관리를 해준다라는 장점을 갖고 있는 언어가 바로 자바인 것이고 근대적인 프로그래밍 언어들은 바로 이런 가비지 컬렉션이라고 하는 그러한 편의 기능을 기본적으로 제공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복잡한 메모리 관리를 잘 못해도 또 메모리 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특성을 갖고 있는지를 잘 모르고 있어도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더 이상 개발자들에게 메모리 라는 것은 중요하지 않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가비지 컬렉션이 어떤 메커니즘을 갖고 있고 또 어떤 때에 동작하고 또 어떻게 하면 컴퓨터가 느려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서 이 가비지 컬렉션이라는 자바의 기능과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여러가지 지식들이 잘 협력을 해서 좋은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야지 그것이 좋은 애플리케이션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수업은 당연히 가비지 컬렉션에 대한 깊은 부분은 우리 수업의 범위를 넘어섭니다. 여러분들이 당분간은 그게 필요하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언젠가는 필요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 좋은 링크 하나 걸어놨으니까요. 이 링크를 클릭하셔서 저기에 적혀있는 글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파이널라이즈에 대한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